미안하다는 그 맛있 miners 두 손 수 조합이 정말 좋아요 자 첫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강한 공격이 오가 0대1 박스리 서브 이형은 포핸드 탑스피 통했습니다. 이걸 잘 견뎌내야 됩니다. 공천구천 해지들이 자 네티 걸리고 많은 청유미 한번 버텨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엔 직선 백핸드 탑스피는 1품이었습니다. 아 상당히 공격적인 김정은 콤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. 현재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안산시청 북측 쪽 그러나 김정은 빠른 박자의 랠리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김정은의 서브 정유미 선수의 백핸드 두 포인트 뒤져있는 이형은 박셀입니다. 박셀의 탑스피 이형은 성공합니다. 잘 맞고 있는 박셀의 서브 박셀의 탑스피 강력합니다. 공격 동점으로 가는 안산시청 나갔어요 버텨줬던 안산시청 5대6 역전을 허용한 금천구청 찬스몰을 맞뻔하칩니다. 아 정말 높아요. 처음 호흡인데 자 식스홀에서 다시 앞서 7대6 자 이형은의 이 서브 아 정유미 폭식조의 경기 김정은의 서브 아 공격을 꽂아놓고 있습니다. 8대8 동점 허용하였습니다. 김정은 박셀의 포핸드 탑스피 서브 준비 서브 득점 게임 포인트 박셀의 게임을 잡아내는 포핸드 탑스피 정유미 직선으로 아 김정환에 1대0 앞서가고 있습니다. 아 잘 받아쳤습니다 1대1 다시 한번 아 아 나갔어요 정유미가 아 정말 오늘 감이 좋은 날 아 백핸드 푸쉬 아 아 직선 포인트 탑 스피 자 그 서브를 이겨내야 되는데요 김정원 다시 한번 서브 선제공격 통했던 이영은의 서브 박세리 넘겼고요 2대5 3포인트 뒤져 있어요 아 성공합니다 박세리 김정원이 앞서 있습니다 김정원 탑 스피 길었습니다 추격을 당하고 있는 저규미 김정원 아 맞추지 못했어요 서브 득점 박세리 선 매트 걸리고 맙니다 3구 올리고 가지고 왔던 박세리 이영훈인데 두 번째 게임은 밀리고 있습니다 매트 맞고 나가는군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노트 걸리고 맙았어요 포 핸드 탑 스피 6대8 아 상자의 공격 바로 공격으로 정혜 박세리 이영훈입니다 아 맞버다 쳤어요 9대7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9대8 아 이형은 받지 못합니다 8대10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아 이번엔 받지 못합니다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 박세리의 깍현누 푸시 승리를 가져가야 될 텐데요 단식복식 다 이기고 싶은 박세리 릴리 또 이겨냅니다 2포인트 앞서갑니다 0대2 김정원 아 걸렸어요 정혜미가 0대3 김정원 받아내는 박세리였고요 또 받아 냅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이형은 받지 못합니다 3번째 게임 리드는 안산시 책임 때문에 김정원의 선제가 벗어났습니다 다시 3점 차 김정원이 서버를 받고 또 한 번 공격 4대6 투점차가 됐습니다 아 그러나 박세리 이번엔 네트 정혜미 김정원 충분히 정혜미의 서브 바로 공격 받아내는 박세리 김정은 나갔어요 정유미 포핸드 탑스피. 7대 5에서 박세리의 서브입니다. 자 어려운 공들이 오가고 있어요 나갑니다. 되겠습니다. 네. 박세리의 서브 영은 탑스피. 박세리 다시 한 번 성공합니다 분위기. 시간이면 안 됩니다 금천금천 사주들. 자 금천의 마감함 정유미. 자 안산은 빠른 시간 안에 게임 포인트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막았어요 나가고 맙니다. 거센 도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치 받고 나갑니다 정유미 이렇게 세 번째 매치 복식 박세리 이영은이 정유미 김정은을 잡아내면서 매치 스코어 1대2로 안산시청이 다시 앞서갑니다. 또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